데드풀 반갑습니다 저는 데드풀인데요 데드풀 데드풀 여기 왜 와 데드풀 여기 오면 안돼 어벤져스잖아 어벤져스 아 어벤져스요? 아 맞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말이죠 바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간담회에 왔습니다 아니 진짜 그 할리우드 배우 제가 이분들을 만나야 될지 몰랐는데 제가 완전 마블 바거든요 대박이야 한국에 오셨어요 이분들이 네 제가 묵짓바로는 아닌데 마블 바 미쓰 아무튼 근데 누구누구 오죠 이번에? 이번에 엄청난 분들이 왔어요 누구요?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이거지 이거 아 이거 스파이더맨 아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그리고요 그리고 로키 로키? 로키야 이거? 당검 당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티스 멘티스? 당신의 생각은? 야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기 중이고요 자리는 이게 추첨을 통해서 된다고 해서 아 진짜 저 행운의 사나이 제발 앞으로 잡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길 바랍니다 Let's get it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웃기네요 아 그래요? 정확히 네모가 이뻐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워낙 너무 커서 이게 아 미스 아 안녕하세요 어 봉지로 홍세의 맘을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난 편이죠 아 저도 엄청난 편인데요 저는 지금 어벤져스 멤버로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어벤져스 멤버로 들어가신다고요? 토르 옆으로 해가지고 로이 가디 신이기 때문에 아 같은 가시네요 그렇죠 같은 가시네요 아 맞네요 그렇죠 오오 저희 나중에 뭐 콜라보 뭐 아 진짜로 재밌을 것 같아요 실력이 어디 일반충입니다 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소라님이시거든요 제 시청자분들이 다 롤하셔가지고 아 정말요? 네 아시죠 당연히 아실겁니다 배라 아 어떤 여공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닥터스트레인지 아 닥터스트레인지요? 어..컴머벨지 오늘 오잖아요 네 저도 완전 기대되는데 혹시 나중에 콜라보 언제 한 번.. 연애물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연애물만 아니면.. 저도 그쪽에 알러지 있어가지고요 저도 그쪽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것만 아니면 언제든 오케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번호 추첨인데 제가 보셨잖아요 그.. 배그에 10만 원 지르고 치마 두 개 뽑았거든요 이제.. 아니.. 왓! 또 떴어? 야 이거 팔아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가격이나 한 번 볼까요? 앞자리로 뽑아라 앞자리 앞자리 제발 같이 얹으신 거예요? 네 같이요 그럼 한 명만 뽑으세요 네 뽑고 말씀 바로 빨리 뽑으세요 31이요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앞인가요? 네 40명 아니냐? 약간 대참사 아니냐? 30일.. 40명 중에 31이면은 니 형님 거의 집에서 봐도 되지 않냐? 인터넷으로 보면 돼 인터넷으로.. 기사 때문에 보면 돼요 일단 시작부터 밀을 뺐네? 밀을 뺐네? 완전 이건 쓰다 쓰 쓰레기죠 유소나 님은 들어가셨는데요 혹시 로유저 님 혹시 몇 번이세요? 혹시 그 서로 번호.. 아닙니다 아니요 장난으로 그냥 번호 트레이드 할까 했거든요 아.. 30번이요? 아.. 돛진 개친이네요 저 31번이거든요 옆자리 아니에요? 저희 그 아마 문 들어가가지고 문 닫는 역할 아닐까요? 아.. 어벤져스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들뜨시죠? 아.. 시간 잘 가는데 아이들 너무 이뻐요 다 보셨겠지만 우리 토지트와 시간 일어나서 제가 얼굴이 작아지네요 뭔가? 어.. 인플루언스.. 제 얼굴이 비교적 작아 보이네요 기대해주시기 바라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전 세계 최고의 기대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월 슈퍼 히어로 주인공 네 분을 박수와 한 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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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토음 헤리스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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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목소리들을 준비하시고 베네디릿 베네딱 있는 매우 이i 워스ask 우리의 웹툰을 그려주신 웹툰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웹툰의 그림을 그릴 웹툰 작가 가스파드라고 불러요 오우 좋은 조절 같은 아저씨 왜 울고있냐고 원래 영화에서 되게 감성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다들 웃고있어도 혼자 울고있는 모습 같은게 영화에서 많이 나와서 그래서 사진 보고 좀 울고 있습니다 아 묻다고 부르신거에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질문을 미리 해주세요 뽑았으면 좋게 해야 돼요 질문 많이 했거든요 뽑으면 손들어야되는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라주세요 저도 원진 히어로가 되고싶은데 저도 원진 히어로가 되고싶은데 이렇게 하면 히어로가 되실까요? 슈えー 이제 너무瑣ige 나는 예쁜 도우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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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펑크라멘 대부분 끝 행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So we're gonna have to say goodbye and say goodbye to the people and start the people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so much It's good to be a member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Bye bye Thank you Thank you 제가 그 23분짜리 푸티즈 영상을 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더 기대되고 빨리 보고 싶거든요 이번달 개봉이잖아요 4월 25일날 뭔소리야 친환경 배추전 친구도 놀라버린 환장해버리는 경이로운 베스트 시추에이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출세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실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고요 빌랑리 채널 가면 또 재밌는 영상 많으니까요 카메라 정말 잘 잡아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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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